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다 지금 폭작지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지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지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해석되는 자유 개소리는 out 표현들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의 조금 살고 또한 자유일는지 당신의 판단과 추측이 확실한 신념들이 있는지 당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동의를 믿는지 그렇다면 주저 말고 올라타봐 금지된 것들로 부터여 해봐 각자의 취향 주처 이해들을 못하는 불행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이 노래는 금지된 것을 푸는 것 뿐이지 허나 자유와 방통에 차이지만 부디 구분하기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지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지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지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왜 내 머리 앞은 각종 오이수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적 범행 걱정 논란들은 판단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또 실패없이 생산되네 과연 의를 금지시킨 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자신 아닐까 다 뻔해 노예 동들의 노예 중고심과 편견 혐오해 노예 유튜브의 노예 플렉스의 노예 이기심과 탐욕이 미쳐나 진해 눈 감으면 편해 모든 게 뻔해 이들께 따라서 뻔히 갈리는 견해시기와 집투해 다들 말해 눈들이 머네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를 거는 것들 모른 채 정보의 쓰나미에 수술로 내려가지 말니 우린 자유와 방종에 차이지만 모두 구분하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Nig한yl 올라타봐 지금 fist 폭작적인 리듬 diabetes 역시 Neo 또 다른 해금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mut 폭작되는 리듬 멋지면 이 도와 도우대로 지금